4부, 이번에는 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오려보다 5.47% 인상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금요일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이처럼 결정을 한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한계점 등을 최연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최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기준 중위소득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 중에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2015년도에 전체 국민의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는 개념인 중위소득 개념을 우리가 차용해서 정책에 환하자라는 목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최저생계비일 때는 아무래도 물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과는 좀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OECD의 상대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하게 됐고요. 이 기준이 지금 12개 부처에 한 76개 정도 되는 정책들에서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이라든지 또 이번에 방역과 관련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결정할 때도 그 기준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쉽게 생각하면 최저생계비 이거랑 똑같다.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최고 수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2015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 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기재부는 2015년 이후에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사실은 합의된 원칙에 따른 인상률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요. 그나마 이번 중생보위에서 원칙대로 인상 수준을 적용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으로 6.84%를 인상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IMF 금융위기 이후에 유례없는 고물가에 또 경제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소득층이 이런 고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인상을 보고해왔고 더 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처음으로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그동안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었다라는 어떤 정부가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거기에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원칙을 지켰다. 뭐 좀 말씀하시면서 중생보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게 여기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그런데 원칙적으로 처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합의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방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계속해서 그 원칙에 따른 인상률보다는 항상 낮은 수준을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한 예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근거로 해서 이 원칙을 좀 지키지 않고 최대한 낮추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또 작년에 논의를 할 때는 작년에 물가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또 최대한 낮춰왔고요. 그런데 올해처럼 지금 현재 물가가 이미 6% 그리고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졌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기재부는 4.19%를 인상하자라는 낮은 안을 제시를 했었고 또 최근에 첫 번째 열렸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약 5% 수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기재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낮게 가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지금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정말 취약한 분들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기준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는데 원칙을 계속 지키지 않아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저효과처럼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2 내지 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 어떻게 보면 맞이 못해서 원칙대로 처음 적용을 하다 보니까 5.47%라는 가장 높은 인상 수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음 지켜졌었다. 원칙을 처음 지킨 회의였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을 정할 때 지금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물가는 예전에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때는 주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기재부는 사실은 예산 반영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었고요.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물가만 반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점점 전체 국민의 소득과는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런데 이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통계청이 OECD의 우리나라의 공식 빈곤율을 산출해서 제출할 때 사용하는 똑같은 개념의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그대로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당시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별도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통계청의 중위소득과 지금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보다 기준중위소득이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통계청의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이미 한 월 250만 원 정도가 넘어갔는데요.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은 한 207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에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이미 제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올리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또 지난번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 때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너무 과도하게 월 1% 정도를 적용해서 환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정과제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중생보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하고 정책적으로 지금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만 저소득층들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인데요. 이걸 좀 현실화하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